한국연예이스크림총연합회 이사정송을 지상한 정준혜의 무대입니다. 꿀맛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달콤한 벌란비가 꿀물을 안겨주네 당신이 내게 주신 달콤한 사랑의 꿀맛 달고 쓰고 쓰고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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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맛 당신의 향기로운 맛 그 사람만 변할까 봐 당신 속고 없애네 그 사람만 변할까 봐 당신 속고 없애네 그런 ang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